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또 영생의 말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오병이여 기적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먹이신 이 표적이 있던 날 그곳에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열광을 했는데 주님이 그 표적을 행하시자마자 그곳을 서둘러서 떠나십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시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날 저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어두웠다는 걸 원어로 살펴보면 밤사경입니다. 밤의 끝시간이죠. 가장 깜깜했던 그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거의 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아찔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거의 삼중고이죠. 날은 저물어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분명 그 낮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함께 있으면서 보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아마 낮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왜 아직까지 여기 오지 않으셨나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이 저물매 밤사경과 같은 때와 큰 바람 풍랑과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도 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어둠과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과연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을 했을 때 여름과 겨울이면 학생들과 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는데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 결단도 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한다. 정말 주님도 믿지 못할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개학만 되면 하나 둘 아이들의 학생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분명 은혜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도 체험을 했는데 삶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또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렵고 또 이전에 지었던 작은 죄 하나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성적은 하나도 오르지를 않고 마치 낮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경험하고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밤에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혼란스러운 겁니다. 과연 내게 은혜 주셨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잊을만하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내게 관심이 있긴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익숙한 이 본문인데 정말 새롭게 눈 열어주시고 큰 감동으로 붙들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 발로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뒤늦게 배 타고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풍랑을 두 발로 밟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 위에 계신 것이죠. 직접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어두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그것의 삶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로 두렵게 만드는 그 인생의 풍랑을 주님이 두 발로 밟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서 잠시 살았을 때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 저와 또래가 참 비슷해서 지금도 참 가까이 지내는 분이신데요. 2년 전에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하루는 외가 친척들을 다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이모가 너무도 달라져 있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이모가 누구냐면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오늘도 기도했죠.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목사님의 아내 그분이 이모부고 이모신데 내심 그 이모부가 남편의 아니 이모부가 북에 억류되어서 이모가 굉장히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모가 너무 평안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도 깊어져 있으시더래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시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야 그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한번 박리우가 사모님이 강의 중에 김정욱 목사님의 아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만나보니 생각보다 너무 밝으시고 평안하셔서 놀랐다고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그 김정욱 목사님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대요. 자기가 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자기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었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칠흑같이 어둡고 혼자 된 것만 같은 그 두려운 그때에 주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운 그때에 그리고 풍랑이 내 믿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흔드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라도 두 발로 밟고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 심령의 닷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찾아온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풍랑과 어둠이 무엇이라 하도 그것보다 크신 그것을 지금도 밟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2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보통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인을 찾아온 무리에게 정말 김이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그 열성적인 무리가 자기를 따라온 정확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이 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분이시지 이런 기대를 갖고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입니다. 그렇죠? 나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이유로 따르든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정확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걸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지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라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냐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특심으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그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날마다 인데 그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표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주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일관성 있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영원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서게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젊은이교의 청년이었던 시절에 한국에서 코스타가 열렸을 때 젊은이교에서 강사 의전팀을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까이서 그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사님들과 같은 숙소를 썼었는데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수련회 코스타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근데 숙소동과 대학 캠퍼스에서 열렸는데 집회 관리는 강의동까지 거리가 멀어서 직접 걸어가실 수가 없으시죠 저희 의전팀에 부탁하기를 본인이 새벽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혹시 새벽에 사용할 만한 강의실이 있느냐고 그리고 스태프들이 새벽 일찍 학교로 이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인을 꼭 데리고 가달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때여서 새벽잠이 없으신 분이구나 참 부럽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옆에 있는 어느 지체가 일러주기를 그 선교사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본인 SNS에 올리는 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집회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특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긴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너무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행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갈망이 충만하면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 것이고 순종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요 여러분 듣기에 너무 센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과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문제일 뿐이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너무 귀하지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펴서 읽어 묵상 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짧고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밤사경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중에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다만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과 어둠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낭망치 않고 하나님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임입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무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홀로 있는 것만 같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 주님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다치려여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에 묶이지 말게 하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충만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로 밝은 하나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 주님을 온전히 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묶여있었던 그 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심령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 지금조 찾아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손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임여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문 열어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35절 말씀을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는 문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셔갑시 말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고 어떤 상황과 여권에서도 하나님 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의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날 주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하나의 어려움을 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을 하나의 사용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의 말씀으로 주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주를 향한 갈망과 날 주를 사랑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 주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 열어 주의의 말씀 보게 하소서 우리의 갈망이 주님 한 분에게로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일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신 그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국한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갈망이 그 소원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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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